쿠되지 그치 쿡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합쳐서 무슨 소리 했으니까 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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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냈을까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 냈을까 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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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거 뭐가 됐어 퀴트 자 있잖아 민주하고 디뇨는 같이 있지마 알겠지? 미안한데 선생님 뭐 잠깐잠깐 뭐 물어보고 답하는 건 모르겠는데 계속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퀴트 퀴트 선생님 뭐 선생님 뭐라고 니들 같이 앉아라 말아라 이런 얘기 뭐하러 하겠어 그치 같이 앉고 싶으면 같이 앉는 거고 싫으면 같이 앉는 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계속 봤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 없다 그러고 이래가는 거 안되겠어 퀴트 퀴트 스탟 잠깐만요 이거 누가 네 어머님 퀴트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뭐가 ediyor 이렇게 될 건가 혜 꼬리 딱딱한데 자 이게 sit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냈어 그렇지 그럼 이름 뭐가 될까 그렇지 이러면 P는 아까 전에 그거랑 아니지 그럼 Q야 Q Q랑 P랑 Q랑 B하고 D하고 P랑 Q랑 고생했어 아 맞다 끝났구나 어 맞아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 됐을까 있을거야 뭐가 됐을까 P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아 알았어 조금만 조금만 이건 뭘까 그렇지 와우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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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금 어려운거 이거 뭔데 쓸까 아 아 이게 레인이냐 레인 그렇지 그러면 쓰면 이게 R 이거 얘가 에 에 이 은 레인 레인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잘 가지고요 그렇지 에 에 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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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가 될까 이름 뭐가 될까 피는 무슨소리 해 피는 푸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됐지 페인 페인 얘는 뭐가 됐다 레인 오 민준이 레인 레인 많이 늘었는데 레인 오케이 이건 뭐가 될까 퀴즈 그렇지 퀴즈 퀴즈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소리 됐을까 어 그렇지 이즈 이즈 그러면 큐유는 붙어다니면서 문구리 낸다 그렇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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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는데요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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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선생님 저희 이거 내일 아 다음주 월요일에 받고 갈게요 안되 아니 오늘 가방이 없단 말이에요 네 갖고가기 위창 피아노 응 좋아 kien 뭐가 될까 한번 들어볼까 네 C 뭐라고? C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된거야? 빈대 없나? E A E A가 아니 E A가 못했다 잠깐만 기다려 E 된거야 E 됐습니까? 아니 안돼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됐다고 해서 C 됐습니까? 근데 소리 약간 C 다맛을 때 영어 C, 알파드 C 응 맞아 알파드 C 오케이 수고했어 주죽주죽하면 돼 민준이 다 했지 그러면? 네 그래 책 선생님한테 내고